안녕하세요. 위더스 INC 코리아 대표 민성기입니다. 위더스 INC 코리아는 개인용 LED 젤 램프 세계 최초 출시를 시작으로 젤 레일 제조 시스템을 동시에 구축한 세계 유일 기업으로 세상을 바꾸는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위대한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 중심의 우수한 상품을 연구하고 제조함으로써 실용주의와 고객중심주의라는 소중한 가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더스 INC 코리아는 고객중심이 실용적이고 혁신적인 제품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